감사합니다. MC&D! 요즘 대세! 대세! 대세가 왔습니다. 역시 대세입니다. 이제 왼쪽 한번 볼까요? 다같이 왼쪽! 왼쪽 보면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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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가운데 한번 볼까요? 감사합니다. 이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 쓱 보면서 이제 하트 같은 것 좀 한번 할게요. 한번 쓱 보면서 중앙 보도 보고. 다음은 왼쪽 마지막 볼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인터뷰 한번 할게요. 어제 첫 팬미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아! 아 취소가 됐어요. 코로나 때문에. 참 코로나 좀 빨리 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아우 지겹네요 정말.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이랑 그래도 또 팬분들 또 오셨어요. 좀 막 팬 오셨잖아요. 맞죠?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MC&D입니다. 저희 MC&D에 항상 늘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코로나 때문에 비록 어제 팬미팅은 못했지만 저희 MC&D 젠분들과 또 많은 팬분들 만날 기회 앞으로 더 있을 거니까요. 앞으로 더 화이팅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천천히. 계단 계단 있어요 계단. 계단 조심하십시오. 네. 저 옆에 가면은. 맞igration했잖아요. 네 찾아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맞아요.